입술을 좀 발라도 되나? 입술을 좀 발라도 되나? 입술을 좀 발라도 되나? 여러분도 입술만 좀 바르고 올게요 요즘 이거 바르는데 괜찮더라구요? 눈 감자 이렇게 보이네요 제가 고기 때문에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20번 당맞도리 맞도리 당맞도리 안야될 안야될 아름다운 오늘은 아리보 하아노 어디갔지? 아리보 먹방을 하고 잠깐 켰어요 오 유지혜 선생님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초록맛 이렇게 먹는 소리 엄청 크게 들어가는거 알죠? 거의 asmr이던데요 소리를 안내고 이렇게 입을 씻고 먹어도 엄청 크게 들리더라구요 저는 젤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지연이 스카콘 두번째 모두가 조선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